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좋은 홍삼도 이길 수 없는 한 분이 있으시죠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우리 센터장님은 항상 그 에너지가 아주 강력한 그런 기운 같은 게 항상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 뵀을 때도 그랬고 사실은 정프로가 이 삼프로TV를 시작하고 나서 저한테 살짝 얘기한 게 있어요 뭐죠? 뭐 훌륭한 분들 나온다고 하면서 별로 안 훌륭하네요 매불쇼 게스트나 삼프로 게스트나 큰 차이 없네요 큰 차이 없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킹게끼인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고태봉 센터장님을 모셨잖아요 아유 그 다음부터 정프로의 겸손함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제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없었는데 와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아 이런 분이 계시기에 여의도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여의도의 든든한 주춧돌 우리 대들보 고태봉 센터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 자동차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사실 자동차 얘기 전기차 얘기 다 합니다 이 사람 와서 전기차 어떻게 되는 애플 이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자동차 모두를 아우른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저는 저만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모니터링을 별로 안 하는데 요즘 보니까 누가 나오셔도 다 다른 사람 나오는 거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게요 안 봤어야 되는데 그럼 저만 계속 좋아할 텐데 속 빠지네 갑자기 정말 오늘 나온 거는요 저희 작가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센터장들이 다 나올 거니까 줄을 서라 제가 어차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좀 제일 뒤에서 끼워였더니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제일 첫날밖에 비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맨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그게 또 우리는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쏙쏙 빼먹기 참 좋죠 그렇기도 하고 이분은 뭐 사실 준비라는 게 아니 뭐 우사인 볼트가 뭐 준비하고 저기 뭐 달립니까 그냥 달려도 10초예요 팟빵 때도 사실 홍대에서 그날도 소주 한 잔 사주신다 그래서 갔다가 4시간 앉아있다 왔습니다 그때 한 번 녹음으로 몇 주째를 내가 우리가 빼먹었는지 네 그랬었죠 요즘 저 자동차 물론 이제 전기차도 전기차입니다만 저 올드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용기관 차들 컨벤셔널 자동차 전통적인 자동차 이렇게 보고 오겠습니다 컨벤셔널 카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많이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착착 좀 되고 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게 나올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자동차를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같이 IT 기업들이 갑자기 해선같이 등장해서 시장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고요 지금 중국의 뭐 텐센트라든지 대단한 회사들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뭐 니오라든지 샤워펑이라든지 리상오토 같은 회사들 네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야 듣보잡이다 싶으시겠지만 그 지분관계를 보시게 되면 뭐 우리로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가 뒤에 든든히 있는 거예요 음 굉장히 잡아도 강한 서포터들이 있고요 누구예요 니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오 뒤에 있는 게 지금 아까 텐센트라든지 그러니까 보시면 알리바바 텐센트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걔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VC 벤처 캐피탈 쪽에 투자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분이 전부 다 보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회사들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텐센트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487개 정도가 되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90%가 망해도 50개는 서바이벌 합니다 회사가 500개예요? 487개 그때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우리가 인센티브 줄 테니까 한번 줄 서봐라 했더니 487개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죠 당시 487개 EV 업체가 있다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업체 또 뭐 최근 들어 차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리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리막? 네 리막이 제로에서부터 100km까지 1.85초 1.85요?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888마력 어마어마한 괴물이죠 그게 현대차랑 이렇게 한 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고 최근에 일단 폭스바겐이 지분 9%를 추가적으로 더 얻었죠 그래서 20% 이상의 지분을 얻었는데 리막 같은 업체도 크로아티아 기업이에요 젊은 친구가 만든 차입니다 그 다음에 로즈타운이라는 업체도 픽업트럭으로 등장을 했는데 GM의 버린 공장 로즈타운 공장을 인출해서 거기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리비안 아마존이 다계 7500억개인가요? 그래서 앞으로 10만 대 이상 얻어주겠다 그래서 포드는 또 그 유명한 F150로 만드는 포드가 리비안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F150을? 그렇죠 전기차 F150 그렇죠 포드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100년 동안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이었는데 승용차의 플랫폼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폭시바겐의 MEB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포드는 사실 F시리즈가 사실 주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플랫폼은 리비안으로부터 받겠다 그리고 포드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폴런 엔젤이라고 해서 사실 회사체 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포드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과연 포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퀘스션도 던졌던 사건이죠 그렇게 플랫폼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IT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그게 또 크게 한 축 한 축이고 테슬라랑 비슷한 친구들 그렇죠 테슬라 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최근 들어 아마 화웨이가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폭스콘이 차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LG 마그나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 애플이 됐든 누가 됐든 ODM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문자 생산 방식 ODM으로 나가겠다는 게 사실 큰 축인 게 CES 때도 제가 작년 CES 올해 CES 제가 이 3%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니의 비전 S라는 차가 사실은 마그나가 만들어준 차거든요 처음에는 웃기려고 만든 줄 알았어요 소니가 웃기려고 만든 줄 왜냐 걔들이 비전 센서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세계 최고 그래서 우리가 바디에 있는 바디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승차하는 공간이죠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도대체 어디서 창출될 거냐 그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근데 밑에 샤시는 아마 최근에 플랫폼 다 보셨겠지만 대부분 다 대동 소유하게 나오죠 가운데 배터리 넓적하게 하나 깔고 휠 부근의 모터라든지 많은 장비들 갖추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바디 쪽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그냥 겁없이 그냥 진출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많은 오더들을 받겠다라고 사실 기업을 통한 게 마그나 마그나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주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글라스하고 타이어 백은 다 만든다 유리하고 고무를 만드는 타이어 백은 다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설계 서부터 위탁 생산까지 다 하는 게 마그나인데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자동차의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은 아주 뛰어난데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는 우리가 좀 약해 마그나가 그래서 LG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LG 마그나라는 회사가 생긴 거고요 특히 LG 마그나는 LG가 사실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강행인데 유럽 쪽은 좀 약해요 근데 마그나가 유럽에 영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LG 마그나는 유럽까지도 어느 정도 진출할 수 있는 아마 교도부를 확보했다 그 팀도 LG 마그나 팀도 전기차를 만든다 자기네 브랜드로 전기차의 샷이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는 빠져있어요 그쪽에서 아마 턴키 베이스로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LG 전자하고 마그나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배터리는 어디껏 사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간다 그러면 상당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축이 ODM 누구든지 차를 만들고자 하는 자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브랜드만 갖고 오라 그렇죠 그리고 애플도 2024년도에 아이카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여기저기 노크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위탁 생산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분명히 해계몬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조립하거나 제조하는 거는 니네가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폭스코닝이 뛰어든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품 산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조는 한국콜마나 이런 데서 다 가지고 맡기고 나서 남는 거 가지고 내가 브랜딩하고 마케팅해서 내가 부가같이 가져가겠다 좋은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고 있잖아요 제조업 쪽에 일가견인 업체들은 파운드리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최근에 노크를 하는 거 보면 다 노크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완성도라든지 아니면 크게 자동차라는 거는 아마 몇 번의 리콜을 통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한 번 리콜이 들어가게 되면 조 단위의 배상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뛰어들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립품질이라든지 완성도가 굉장히 크지 않나 높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리스키해요 특히 애플처럼 돈 많은 기업은 조금만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귀착제율을 애플에 갖다 씌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자동차 쪽의 매니아 분들은 한 번 뭔가 잘못되게 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보통 커뮤니티마다 좀 다른데 자동차 동호회나 이런 쪽은 진짜 세요 그래서 아마 애플이 한 번 흠을 잡시게 되면 굉장히 공격당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립품질이 뛰어난 업체들하고 컨택을 하고요 특히 디지털 DNA가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의 LG 마그나나 아니면 현대기아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두 번째 큰 축이 그렇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이 전통 자동차는 요즘 어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속도 없이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통차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헤게머니가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즉 기계공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스스로 버린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있고 싶었고요 전기차를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정한 게 하이브리드까지는 내줄게 근데 전기차는 안 되겠어였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수조 속에 매기기가 아니라 수조 속에 상호가 나타났죠 테슬라입니다 시가총의 900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PSR 24배 대당 저희가 대당 시가총을 나눠보니까 어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만들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일반 자동차는 대수를 시가총으로 나누게 되면 백몇만 원밖에 안 해요 거의 백배 차이가 아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테슬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시가총에게 증분을 가능케 했느냐라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고 나서 자동차 업체를 깜짝 놀랐죠 이 정도까지 변화를 만들어낼지 몰랐어요 테슬라가 무슨 변화예요 그게 제 말씀드리자면 총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메카라고도 부르는데 이 네 가지 변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방송했을 때 타스라는 말씀 드렸죠 트랜스포트 데이저 서비스라는 게 자율중행 기반 전기차 기반 공유경제 기반 그 다음에 초연결 기반 이 네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형태가 타스 3.0이다 라는 게 아마 첫 방송이었을 거예요 제가 들어와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상당히 구현해놓은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전기차예요 전기차여야 한다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전기 소모량이 한 30% 정도는 더 에드가 됩니다 지금보다 네 컴퓨터 컴퓨팅 파워가 아무리 엔비디아가 밀도를 높이고 집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갖고 와도 사실은 인지 판단 제어라는 상담 프로세스를 센서 그 다음에 AI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앞으로는 통신으로 주고받는 이런 모든 전력 소모가 지금의 전기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이키드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30% 이상의 전기 소모를 유발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터리도 어떤 게 맞느냐라고 논쟁은 많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 구현됐을 때의 전력 소모량을 계산한다면 훨씬 더 제가 봐도 고밀도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완성되게 탓 3.0이었는데 테슬라가 일단 그것들을 잘 아시겠지만 이 네 가지를 다 구현했어요. 동시에. 뭐냐. 로보택시가 되면 테슬라 네트워크를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지금 2만 5천불짜리 차를 판매를 하고 1년의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테슬라 네트워크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따지면 1마일당 요금은 18센트밖에 안 된다. 요금이 아니라 코스트가. 전기충전비이기 때문에. 기사가 필요 없으니까. 기사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전기충전비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버도 78% 정도를 운전자. 즉 자동차 소유를 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주죠. 테이크로잇이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78%를 만약에 안 준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무인 택시를. 로보택시가 되는 거죠. 테슬라가 만들어서 아예 운영까지 할 것이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로보택시가 되면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앱이 활성화돼요. 그건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 걸렸습니다. 퇴근할 때도 1시간 걸려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2시간은 서 있죠. 주차장에 서 있죠. 자동차는. 그렇죠. 공유경제를 말씀하시는 분은 가장 큰 낭비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 비싼 재화를 하루에 대부분 95% 정도를 주차장에 대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되면 테슬라가 앱을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디디 추측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고유의 앱에 로보택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제가 출근을 딱 하자마자 버튼을 딱 누르고 있으면 로보택시가 앱상에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정 프로께서 우리 나 마포에 맛집 한번 갔다 올래? 앱을 딱 잡으면. 개 혼자 돌아다닌다는 거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차에 우리가 예를 들어 마포까지 만 원이 나왔다? 7천 원이 그 소유주한테 입금이 돼요. 3천 원은? 3천 원은 테슬라 네트워크로 들어가죠. 나머지 3천 원은 테슬라가 먹고. 그렇죠. 그게 스테디한 캐시플로우. 계속해서 연금이 창출된다는 거고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이 방송 나왔을 때 손정희 회장에 대한 칭송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탑다운과 바텀은 완전히 거꾸로 된 어프로치인데요. 손정희 회장은 잘 아신 것처럼 디디추싱, 그랩, 올라, 99, 얀덱스 등등 전 세계 1위 플랫폼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안티 우버 진영을 형성했다가 칼라닉을 몰아붙인 다음에 결국은 10조를 주고 지분 대부분을 인수한 다음에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플랫폼을 먼저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스라든지 우버, 에이티즈 같은 자율주행을 만드는 업체 심지어는 주임의 크루즈까지도 조단위로 돈을 그냥 넣었죠. 니들 중에 제일 빨리 자율주행차 만드는 애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자율주행 키트를 얹어라. 쉽게 말하면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은 탑다운 어플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플랫폼을 먼저 통합해놓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갖다 붙일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였습니다. 내연기관에도 갖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자율주행만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제국을 건설할 생각이었어요. 손정희는? 그런데 코로나가 턱 터졌죠. 그리고 이동 수요가 줄면서 사실 많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테슬라는 로봇 택시의 기술을 먼저 빌드업하고 이게 완성되면 스스로 자체 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미 51억 마일 정도의 마일리지를 확보했어요. 빅데이터를. 그래서 이거 조금 전기차에게 엉뚱하게 빠졌는데요. 우리가 보통 팔레터 법칙이라고 그러죠? 20, 80 법칙이 있어요. 20%는 보통 20%가 80%를 커버하고 나머지 80%가 한 20%를 커버한다는 건데 이게 자율주행이 똑같습니다. 지금 임베디드, 즉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센서라든지 갖고 있는 고유의 컴퓨팅 파워로 한 7, 8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 코너 케이스라고 그러죠? 에러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게 나머지 80, 즉 20%에서 사고가 나요. 그런데 20%는 너무 독자적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롱틸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너무 자세한 케이스가 많아요. 갑자기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순간적으로 리어카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사고 났더니 역광 아주 강력한 역광이 있는데 흰색 트레일러가 지나가니까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게 코너 케이스인데 이걸 사람이 아무리 데이터 라벨링 즉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라고 라벨링을 해도 그 케이스를 사람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1.0 혹은 코드 1.0이라고 부르고요. 인공지능이 커버를 하는 걸 우리가 코드 2.0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오류가 있을 때 사람이 직접 고쳐주면 그 1.0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크인베스트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드디어 코드 2.0의 시대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을 가지고 이 코너 케이스를 전부 다 메이크업하는 과정이 이 51억 마이드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지금 메이크업 되는 게 바로 도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도조? 도조. 도조가 일본 말로 도장이라는 뜻이고요. 태권도장, 유도도장 하는 그런 도장이에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사물이나 아니면 이런 사고를 계속 학습시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베타 버전으로 배포를 했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테슬라에 대한 우호적인 또 테슬라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저들한테 먼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에러들을 많이 메이크업한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도조 시스템으로 자기는 출퇴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이걸로. 자율주행을 이미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도 아까 얘기했던 코드 2.0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OTA OTA가 이제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오버디에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해주세요 아니면 iOS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게 이제 OTA인데요. 테슬라는 2012년도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 아키텍처, 이 구조물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코디네이팅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제동거리도 짧아지고요. 최고 속도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LA 지진 났을 때는 분명히 이제 엔코 배터리가 다 달았는데 뭐 갑자기 5% 정도를 더 갑자기 허락한다든지 이런 게 감이해요. 그래서 이 포타를 가지고 코드 2.0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드웨어가 부족하면 어떡해? 그래서 하드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착탈을 하죠. 쉽게 말하면 슬롯에다가 PCB 기판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1.0이 모빌아이 하드웨어 2.0이 엔비디아 젠슨 황하고 그때 이제 타협을 했는데 그때가 때마침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최고일 때는 GP 가격이 폭등을 했죠. 가격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죠.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다가 3.0 내가 직접 만든다. 그때가 이제 반도체계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짐켈러가 당시에 테슬라 있을 때였죠. 그래서 직접 만든 게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지금 하드웨어 3.0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이냐 내년 정도가 되면 TSMC 7나노 공정을 통해서 또 3배 정도 컴퓨팅 파워가 세진 4.0으로 또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슬롯을 바꿔 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업데이터로 한 차를 만드는 거죠. 결국 테슬라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동차 업체들은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아키텍처를 그렇게 만든 차가 없거든요. 지금 루시드모터하고 테슬라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소타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OTA 즉 예를 들면 영화나 업로드하고 음악이나 업데이트하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그 정도에 좀 어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바꾸네요. 아니요. 시스템을 이렇게 막 바꾼다든지 이렇게 테슬라처럼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는 이런 거는 아직 그 어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산타페 후속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부품사들한테 오더를 해요. 그럼 지금 보통 우리가 메카트로닉스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메카닉 즉 기계하고 일렉트로닉스 합성하거든요. 전장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든 부품이 다 전장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러면 전장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그 업체가 같이 담당하는 거예요. 전장이 전기장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도가 만들고 있는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파워 핸드라고 그래가지고 힘으로 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게 대부분 기계식이었고 그 다음에 유압을 가지고 조금 파워 핸들이 됐고 지금은 MDPS라는 모터를 가지고 돌려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가는 거예요. 저희가 핸들을 돌릴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바뀌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메카닉으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 된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완성차가 중앙 집중식으로 갖고 가야 돼요. 부품사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엔진 트랜스미션 하니? 그럼 너 앞으로 안녕 이렇게 돼서 굉장히 지금 보면 두려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3만 개 되는 부품 중에 만 천 개가 사라져요. 서바이벌 했다. 그런데도 네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니면 알고리즘 전부 다 중앙 집중식으로 갖고 가야 되니까 갖고 와. 하게 되면 사실 많은 부품업체들의 해계몬이나 어떤 부가가치는 안성차가 소유하게 되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오달라는 거죠. 테슬라용 부품들은 테슬라가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맞춤화된 부품들을 납품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테슬라가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되려면 모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서바이벌 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상당 부분 자동차 업체로 귀속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오로지 테슬라용으로만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그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 부품사들이 굉장히 아마 어렵다고 수익성을 남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그런 부가가치가 다 테슬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생들하고 또 야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아주 쉽게 바로 그냥 아키텍처를 다 바꾸겠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도 아마 인베서데이 때 얘기했던 게 통합 제어기를 우리가 2023년부터 할 거다 이런 게 앞에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라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자동차 업체도 아까 얘기했던 펌웨어 OTA 포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테슬라처럼 아키텍처를 다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자율주행은 무슨 관계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사실 구동, 조향, 완충, 제동 이 네 가지가 소프트웨어가 컨트롤하려면 전부 다 아키텍처가 그렇게 통합돼야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앱티브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고 모셔널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2.4조가 들어갔어요. 거만한 돈이 들어갔죠. 이게 그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업체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그렇게 돼야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레벨 2 단계는 다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조금 더 자율주행에 가깝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신에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포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치로 변해야 됩니다. 바로 센서가 읽어서 핸들 돌려 그러면 굳이 사람이 거치지 않고 바로 핸들이 돌아가게 하는 그걸 하려면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랑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V2X라는 게 있죠. V equal to everything이라고 해서 자동차와 모든 사물이 다 연결된다. 즉 IoT, 사물 인터넷의 자동차용 버전이 V2X거든요. 이게 되려면 인프라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차와 차관도 연결돼야 되고 사람과 차도 연결돼야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보통 우리가 리던던시라고 그럽니다. 사고 상황에서 뭐 하나만 작동하다가 그게 만약에 기능 고정을 일으켰다면 바로 사망사고가 이어지기 때문에 2, 3중 안전장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라는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하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6개 정도 되는 모듈을 갖다 붙이게 되면 자율주행이 구현되는 사실 그게 보통 배터리 플랫폼에다가 아주 얇게 스티커처럼 딱 붙이면 돼요. 그래서 밑에 샷시에 샷시라는 게 보통 사람이 앉는 공간을 제외한 자동차가 구동되는 데 필요한 것들인데 거기에 앞으로 굉장히 얇게 자율주행 기능과 전기차 기능이 다 아마 통합돼서 밑에 샷시만 별도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봐도 그중에 하나가 LG 마그나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냥 전통 자동차 업체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보세요. 폭스바겐이 MEB, PPE, SP 같은 플랫폼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도요다가 ETNG 라는 플랫폼을 내놓고요. CES에서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얼티엄 배터리 같은 게 나왔죠. 그 다음에 현대가 EGMP 그 다음에 또 르노, 니스한, 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CMF라는 게 즉 5개를 우리가 5대 모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완성차 중에 이 5개가 그래도 제일 서바이벌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개 즉 IT 기업 중에 테슬라처럼 툭 튀어나온 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화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ODM 애플이라든지 세 번째가 전통 자동차 업체가 드디어 반격에 나선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등장했을 때 자동차가 지금처럼 8천만대 9천만대 1억 1억 2천 계속 충분히 있으면 다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는 그런데 차는 더 살 필요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블룸버그의 뭐 NF에 따르면 그냥 9천만대 정도에서 쭉 연장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연간 수요가?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중국이 3천만대 시장에서 4천만대 이렇게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율주행하고 돌아다니면 차 덜 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유경제라는 거는 로보택시하고 패거로 가요. 그렇겠죠. 당연히 아까 테슬라 네트워크처럼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저희가 매년 2000년도 2010년도 1990년도 한 10년마다 늘 괴담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5개 업체만 살아남고 다 죽는다더라. 옛날 보면 유로전 리스크 딱 터졌을 때 야 너맨더머들 다 죽을 거다. 맨날 그런 괴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용유발 계수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자동차 2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건 처음 봅니다. 9천만대의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침투해 오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사이즈가 아주 다 작아진 슬림해진 기업들만 살아남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죽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괴담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말 죽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누군가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 세컨티어들 마치 우리가 무슨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 밀림에서 표범이나 사자 뛰어다니면 늘 쫓기는 양떼나 사슴떼나 있잖아요. 임팔라? 그렇죠. 약간 임팔라처럼 보이는 게 제 생각에는 지금 일본의 세컨티어 어디까지가 세컨니? 니산까지는 아니요. 니산까지는 크고요. 크고 예를 들면 밑에 마스다라든지 스즈키라든지 뭐 이런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럽에도 독일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프랑스나 이탈리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상당히 제가 봐도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맨더머가 이번에 힘을 합친 게 스텔란티스라고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푸조 스트로행이 손을 잡았죠. 저희가 한꺼번에 죽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잡고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일단 대략적인 시장 그러니까 이 산업의 구도 정도만 설명을 들었는데 근 벌써 7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저녁 시간에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욕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네? 좀 더 하면 안 돼요? 좀 더 해야긴 해야 되는데 우리 또 글로벌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참 아쉬운 어쨌든 최대한 우리 시간은 시간대로 우리 세대장님 거 빼먹을 건 좀 빼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크게 세 파트 정도로 자동차 회사들이 나뉘어 가고 있는데 우리 현대차 우리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기아차가 제일 큰 회사일 테니까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업체죠. 네. 여기는 새로운 반격을 하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잃어버린 5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5년 동안을 시간을 허성세워로 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잘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로 물려지른 가운데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테슬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의사결정만 빨랐다면 늘 얘기하지만 현대정차는 수압이 엄청나게 센 조직이에요. 어디로 가라 라고 물고만 딱 트이면 정말 콸콸콸 흘리는 기업인데 이게 5년 동안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서 보시면 시장점위를 잃고 있었고 자동차 리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서는 발 못 내딛었고 자율주행도 애매했고 M&A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지 사실 의사를 좀 많이 못 내렸어요. 지금은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지금은 정해졌습니다. 어디로 정해졌어요?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메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아이오닉도 제가 현나용차를 보면서 저 친구 보면 맨날 현나용차를 맨날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저는 하여튼 계속 보다 보면 옛날에 아이오닉이 이번에 아이오닉 5, 6 말고 이전 아이오닉 기억나십니까? 아 알죠. 그 아이오닉이 정말 단기간 내에 만들어졌어요. 그 연구원분들하고 미팅할 계기가 있는데 술을 먹으면서 나중에 진짜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책임 연구원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좁은 공간에다가 배터리 집어넣고 모터 집어넣고 해서 그 성능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거의 뭐 공대에 나오신 분들 우리 속대비를 갈아서 만든다고 엔지니어 갈아넣는다고 진짜 그게 서름이 복받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의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물론 이걸 계속 저희가 미워하고 칭찬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미리미리만 예측하고 계획을 세웠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이오닉도 특히 EGMP도 굉장히 단기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방향이 결정되면 무조건 진짜 해냅니다. 이게 뭐 회사 근거가 거북선 지폐 하나 가지고 조선소를 만들 정도니 사실 그게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임자는 어떻게 알아?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했어? 뭐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아직도 현대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확실히 테슬라처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조라는 돈을 들여서 앱티브를 사게 됐고요. 전기차도 지금 보면 배터리를 3사 그 자존심 센 현장용차가 전부 다 총수들하고 악수를 했죠. 손을 잡았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보기엔 다 가기 시작했고 의사결정에 방향이 됐던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회사를 나가셨죠. 확실히 정했다는 거는 현재 만드는 소나타 그랜주기가 안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바뀔 거죠. 나중에 바꿀 거고 우리가 지금 아마 인베서데이 통해서 다 발표를 했지만 현장용차의 전환 속도가 일단 상당히 빠를 겁니다. 지금 95%는 어쨌든 컨베이션 컨베이션 자동차죠. 맞습니다. 지금 7500만 대 작년에 시장 중에 딱 BV가 2%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EV가 딱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죠. 현대차가 만드는 것 중에도 95%는 그냥 화석연료 찰 거 아니에요. 나머지 5%인데 그럼 이거 비율이 한 50대 50대 2030년부터 내연기관에 대한 R&D이 완전히 중지하기로 했죠. 완전?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50년도에 탄소 제로를 이미 각 국가들이 속속 발표를 했죠. 보통 자동차의 평균 보유기간이 전세계 평균이 15년입니다. 그러면 2050년에서 15년을 뺀 2035년도부터는 아마 각국이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발표할 거예요. 지금 가장 빠른 게 노르웨이 네덜란드고요. 그다음에 30년, 35년도에 다 몰려있습니다. 서울도 지금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203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용차는 30년부터 R&D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내연기관은. 생산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10년 안에 그러면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전기차로. 95%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고 이것저것 노력하고 돈 쓰면 됩니까? 즉, 테슬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면 20년 후, 30년 후에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다 먹는 걸 가정한 시가총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로만 놓고 보면 답 안 나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난번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빌리티는요. 로보타이제이션의 전초전입니다. 인지판단 제어가 되면 다 스마트 띵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UAM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스스로 비행이 되면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기가 됩니다. 그리고 인지판단 제어가 자동차에 들어가면 스마트카라고도 부르지만 오토로마스 자율주행차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송용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야구르트 아줌마가 운전을 하지만 스스로 인지판단 제어를 하게 되면 그게 라스마일 딜리버리 로봇이 되죠. 그래서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신 기계에다가 스마트를 집어넣게 되면 스마트 머신이 곧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칠판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기처만 얘기가 되게 좁아졌는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 즉 온라인에 해당되는 게 지금 팡을 비롯해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 전부 다 포함하는 게 온라인이고요. 투 뭔가 서큘레이션 들은 투의 개념이 흐르는 인포메이션 정보나 돈 핀테크 이런 것들이 흐르고요. 지금 오프라인은 웬만하면 다 사람의 근력을 씁니다. 근데 지금 모든 요소기술들 특히 모터 배터리 그다음에 아까 센서 이번에 센서 품귀 현상 같은 경우 전부 다 한꺼번에 스마트화가 되려다 보니 그런 거거든요. 그 요소기술들이 저는 이퀄라이저로 비유를 많이 해요. 이퀄라이저가 0부터 만약에 10레벨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5도 있고 2도 있고 10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요소기술이 전부 다 8, 9정도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이게 만약에 9까지 다 올라간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싱글레라티라고 그러죠. 특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전부 다 로봇화 될 겁니다. 실제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모터도요. 옛날에 이 모터를 가지고 제로백 1.85초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리막 그렇죠. 그리고 유엠엠이 지금 이 모터를 가지고 비행기를 사람을 태우고 뛰어올린다?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날아오른단 말이죠. 모터의 힘 때문에 그렇죠. 모터하고 배터리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로봇을 굉장히 움직이게 왜냐하면 사족보행 로봇도 지금 우리 버스턴다믹스의 로봇이 막 뛰죠. 자갈반에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러면 육체가 움직이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영역이 아까 인지판단체하고 마지막 하나의 축이 AI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지금 하겠는 게 아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갈아 넣어서 AI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가장 앞서 있는 게 지금 51억 마일의 데이터를 개더링한 타실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 웨이모가 지금 한 2700만 마일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네요. 그거는 자율주행차를 돌려봐야지 개더링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쉽게 말하면 풀셋 드라이빙이나 아니면 오토파일럿을 이용하는 대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차가 움직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갖고 가서 분석할게. 그렇죠. 그런데 개인정보하고 차에서 개더링되는 정보는 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고태봉이 운전하고 있는 테슬라 차에서 얻어진 정보라는 건 끊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율주행일 때만 얻어져요? 아니죠. 그냥 운전할 때?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는 더 많이 돌아다니고 폭스바겐은 더 많이 돌아다니는데 개더링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이 없죠. 따라다녀봐야 기능이 없다고요. 그렇죠.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라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사고 다발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 차는 갈 때마다 차들이 예를 들면 반경이 이상하거나 얘들이 이상한 정보를 계속 개더링해요. 아니면 사고가 많게 되면 그 지역에 갔을 때 테슬라는 저기 켜지는 거죠. 인터랙션 되는 AP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일단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반대로 계속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받는 위치다 그러면 계속 이상하다 그러면 맵에 여기는 모든 테슬라 차가 다 급브레이크를 밟더라라는 게 정보가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테슬라가 갖고 있다는 정보가 카메라 찍은 영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라이더 기반의 어떤 데이터가 아닙니다. 얘들이 IMU라고 해서요. 또 다른 센서도 있고요. 카메라와 이것들이 조합을 이루는 거지 카메라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더가 없을 뿐이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보면 라이더 진영 카메라 진영 레이더 진영을 가보면 AI하고 이걸 믹스시키게 되면 단점들이 상당히 보완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라이더가 상당히 비싼 센서이기 때문에 라이더가 없는 거 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AI가 서포트를 하면요. 우리가 보통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분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아주 싼 라이더를 가지고도요. AI가 도와주면 이걸 복원을 해냅니다. 3D. 그렇겠죠. 그러니까 AI가 들어가면요. 생각보다 각 센서의 단점들을 메이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진영이 대부분 다 이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됐죠? 잘 오셨어요. 잘 흘렀는데 결국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앞서 있다고 하니 다른 차는 못 따라잡는 넘사벽이냐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해야죠. 다른 자동차는 셀을 하고 그런데 아니야.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기는 하나 다른 데서 따라잡으면 따라잡아 라고 하면 테슬라 이거를 지금 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만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배터리 밀도가 킬로그램당 400W를 넘으면 우리 UAM 할 거야 라고 2011년부터 일론 머스크는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거기 만드는 요소기술이라는 게 테슬라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UAM을 만들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양력이 강력한 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날아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TM 제가 이제 여기서 UAM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UAM의 기술이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UTM이라는 시스템이 UAM이라는 기체를 자동으로 운행시켜요. 한국도 지금 팀코리아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UTM을 준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한강에서 이항이라는 기체를 가지고 테슬라는 것도 이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형 UTM을 테스트한 거예요. UTM이라는 건 뭐예요? UNMENDED EARLEVICON UAV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트래픽 매니지먼트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체를 나중에 포스트 5G가 되겠죠. 통신하고 위성하고 두 개가 이 기체를 꽉 잡아요. 얘를 잡고 사고 없이 왔다 갔다 하도록 이 두 개의 통신이 붙잡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스타링크 아닙니까? 스타링크를 하고 만약에 얘들이 기체를 만들게 되면 이미 나사하고 테스트를 마쳤어요. 스타링크를 가지고 무인기를 한번 띄우는 거 성공했거든요. 테슬라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로봇타이제이션의 전초전이 모빌리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자동차 아마 이 트랙을 가셔서 테스트를 한 번 보시면 시속 200km, 220km에 세팅된 차도 시속 300km에 극단적 환경을 조성해요. 시속 300km에 달리는 극단적인 자동차가 2차원 공간의 장애물을 다 회피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말씀드렸지만 중장비 농기계 그 다음에 K1, K2 같은 탱크 장갑차 그 다음에 하늘을 날은 UAM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2차원 공간이 3차원 공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새만 피하면 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완성된다면 말씀드렸지만 로보타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못할 거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우리가 쿠팡맨이 딜리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 배민 라이더가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고 있지만 이번에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기크 이코노미가 사실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도 이거 풀타임으로 일해도 고정급을 받는 분들보다 연봉이 작으니 너 보험을 다 지급하든지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사실 테크를 한번 걸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기업을 하시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자꾸 사람을 기용하기 어렵다. 파트타임 잡으로는 기용하기 어려워진다. 그럼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소기술들이 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로보타이제이션 그래서 이번에 스타쉽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아마존의 스카우트 같은 로봇이 이번 코로나 기간의 3배 정도가 팔렸다는 거예요. 로보타이제이션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래서 그거를 모빌리티라는 건 지금 바퀴로 달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족보행 로봇이나 렉타임 로봇 아니면 하이브리드 로봇이라서 렉하고 휠을 같이 붙이는 마치 롤러브리드처럼 뭐 그렇게 갈릴 수 있는 로봇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현대용차도 이번에 버선다이믹스를 인수한 이유도 사족보행 로봇이 갖고 있는 인지센서가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인지센서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뭐 그렇겠죠. 그걸 현대차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 더 앞선 기술을 접목하면 되겠죠. 테슬라가 더 먼저 합니까? 아니면 지금 테슬라는 상당히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 역시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테슬라가 말씀드렸지만 인지판단 제어 특히 노조 시스템이 완성되면요. 이 시스템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 접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지금 팀장님 뭘 사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고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LG 비슷해서 다 만든다고 나섰어요. 노키아도 그때 하겠다고 했죠. 그 당시에 우리는 이건 애플이 제일 먼저 만들긴 했으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컨셉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시간만 있으면 따라잡는 기술이구나라고 했다면 다른 2등 3등 업체들 중에 저평가된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똘똘한 앤에 찾으면 될 것이고 이거는 생태계가 중요하고 먼저 나간 놈이 먼저 먹는 거라 지금 제 생각에는 먼저 나간 친구가 먼저 먹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애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원가 경쟁력은 점점 더 높아지니 그 당시에는 그럼 1등인 애플을 샀어야 우리 투자자는 만든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변화에서 테슬라가 제일 먼저 튀어나갔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면 이 시장은 계속 앞으로 먼저 튀어나간 테슬라가 항상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 구조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빨리 팔아야죠 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따라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라고 하면 주가가 앞서간 테슬라를 팔아야 되니 둘 중 하나는 정답이 있는 거지 어중간한 건 없으니까 어느 쪽이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는 예를 들면 전통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를 갖다가 미래 모빌리티에 갖고 있는 요소 기술들은 로보타이제이션의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훨씬 더 몸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UAM도 마찬가지죠. 2차원 공간의 어떤 트래픽잼을 전부 다 3차원 공간으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얘가 내렸다가 자동차가 연결되는 멀티모덜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연결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확장이 된다면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우주 항공에서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기술은 저는 UAM 쪽으로 분명히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워낙 스페이스X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는 계속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라는 재화가 과연 스마트폰하고 같은 디바이스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 교체를 계속하는데 자동차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싼 내구제잖아요. 물론 이게 아까 했던 테슬라 네트워크가 되면서 계속 재화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라이드 헤일링 쉽게 말하면 공유경제로 계속 사용한다면 또 말씀하시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출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게 테슬라다. 그리고 예를 들면 2만 5천 불 짤 차가 1년에 3만 불씩 돈을 페이백 해준다. 그럼 무조건 사겠죠. 그럼 저는 한 100대 살 것 같거든요. 100대 사서 장사하지. 그렇죠. 그걸 테슬라만 할 줄 알면 테슬라가 다 장악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쯤 되면 아마 또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가 있을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테슬라가 먼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매연을 계속 확장하면서 테슬라가 처음에 자동차 업체 아니야 했더니 언젠간 UAM 업체가 돼 있고 UAM 업체 아니야 했더니 로봇 업체가 돼 있고 우주 화성까지 우주를 보내는 그런 식으로 확장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치적 아젠다가 특히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유럽을 통합시켜라. 통신도 통합하고 지도도 통합해라. 라는 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위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 있는 맵 각국의 사실 통신을 예를 들면 유럽 국가가 13개 국가가 각각 다른 통신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경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다 통합해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잡음도 많고 이해관계도 얽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 상공에 4만 2천 개 위성을 테슬라가 다 쌌어요. 그러니까 전혀 구애를 안 받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도 2만 5천 벌자를 팔아서 다 늪히고 밀림인데 얘가 지도를 털어서 그려오네요. 이게 슬램이라는 기술이에요. 차가 본 걸 지도로 바로 그려오는 거예요. 그 기술은 네이버 랩스도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해온다. 그러면 위성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에 아프리카의 지도를 그려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떤 업체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테슬라가 먼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자원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테슬라가 치고 나갈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자동차 업체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뭐 정해진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도 어떻게든 한 번 제가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5조짜리 증자를 두 번 연속 성공했잖아요. 테슬라. 그런데 그게 클린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금 등가물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 적자였는데 증자 두 방해자마다 클린 컴퍼니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현대용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50조 넘어서 한 55조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현대용차가 5조짜리 증자를 두 번 해서 10조가 됐다. 10조 증자한다고 하면 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입니다. 주가. 하필 또 그게 10조야. 삼성동 땅이 10조인데. 그러니까 그게 1조짜리로 30만 대짜리 공장에 땅을 사고 HV만 봐서 공장을 세우고 기계 설비가 다 들어가는 게 딱 1조입니다. 그러면 10조면 현대용차 기준에는 3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시장에서 테슬라라는 녀석을 얼마나 믿어주고 있는지 증자 두 번 했는데 제 기억나는 건 그 두 번 증자했을 때마다 축제 분위기였지 축가가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본시장이 테슬라를 진짜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또 상황이 있었으니까 자본시장도 엄청 좋아하겠죠. 일단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우리 고등학 센터장님은 저희가 또 뭐 맨날 거르처럼 말씀드리지만 또 모셔야지 뭐 어떻게 했어요. 적당할 때 한번 또 모셔서 센터장 특집으로 나왔는데 이거 제가 그냥 아닙니다. 센터장님들 각각의 주특기를 좀 살려서 그럼 가시기 전에 우리 저 또 채팅창에서 유머 반 그냥 농담 반 있는 거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를 불러드릴 테니까 세 개 중에 아 이 아이디어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골라주십시오. 말장난 세 개거든요. 니오 아직 살아잇니요. 이게 1번이고요. 리막은 내리막 이게 2번이고요. 3번이 엘지는 누가 마그나 이거 세 개거든요. 왠지 뭐 국내 기업이 잘 나갈 것 같은 엘지 누가 막겠냐 약간 이런 거 엘지 누가 마그나 아까 그 채팅 남겨주신 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책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원래 중간에 광고를 한 번 들어야 되는데 광고도 못 들었습니다. 쉼 없이 그냥 듣느라고 역시 그 빠져들게 하는 힘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센터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휴 이분은 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아쉽지만 보내드리고 조만간 다시 한 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